에이 조금 즐기는 느낌으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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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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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의 뮤직비디오는 안 해본 거 해보라서 다 해보는 중 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고 사무실에서 CEO지만 딱딱한 CEO가 아닌 아티스트의 모습이 더욱 많이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씬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소품들도 그렇고 컨셉을 조금 과하게 설정한 이유가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이것저것 해보자 라는 느낌들을 담고 싶었어요 소품들 쭉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의 뿌리한 그런 느낌들이나 제스처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담긴 퍼포먼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래가 힙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부분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통영적인 그림을 좀 넣어봤습니다. 저희 D&E 미니 6집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또 앨범 작업을 또 했고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그런 이미지와 그림들을 저희가 또 만들고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 D&E와 2024년 마지막까지 또 함께 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쉴 틈 없이 달린 만큼 여러분도 긴 시간 동안 저희를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힘내서 이 모든 활동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준비하는 저희의 모든 것들을 또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